쭈에해 계 pueden ripos 볶음 발음 osition 졸음 save содерж 간단한 아침 봄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정원이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봄비가 오고 난 다음에 봄비 정말 오는 거겠죠 오늘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날 잡고 가지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화 편집본 확인하러 영화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편집이 잘 나왔다고 감독님께서 자신감 있게 저를 초대하셔서 진짜 재밌는지 안지는 보겠어 일단 표시를 하기 전에 편집본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날이 좋구만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스틱 패션 한번 졸아야 되는 건가? 늦었는데 별을 밟고 하셨다고 화려하십니다 화려한가요? 네네네 찐 레드 레드? 와인이라고 해주세요 아 와인 네네네 굉장히 오랜만에 외출했어요 생활 체육기 있는 거 살다가 가시죠 오랜만에 외출기 때문에 머리는 근데 난리 났는데?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머리가 난리 났습니다 프렌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픔 하하하하 잊망하니까 이 친구가 한 번 꺼주세요 아 네네네 아 여기있다 이거까지 찍을까? 안녕하세요 어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가져오셨어요? 아 네네네 오랜만에 외출해가지고 하하하하 너무 너무 페이콜 골프고 보러 왔어요 짠짠 안녕하세요 얼굴이 엉망이지만 CEO 없고 언니 어때요? 나 골프는 연습은 안 하고 맨날 옷만 사러 다니는 거 같아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거 같아 아니 연습할 색깔도 안 하고 옷만 사러 언니 드라이버 장난 아니야 그니까 오 근데 선배는 스몰이 맞을 거 같은데 아니 난 추위는 너무 맛있다가지고 그래 아니 맞으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이거 예쁜 거 같아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다 그냥 기본 이거 예쁠 거 같아 그냥 기본 그냥 기본 골프를 기본으로 잘 쳐야되는데 잘 쳐야되는데 잘 쳐야되 나 어쩔 거야? 온 욕심만 많아가지고 선배님 사이즈 빠졌어 좋탕고지 해먹어거나 진짜? 좋탕고지 하면 이렇게 돼 입어봐야지 이것도 입어볼래 이것도 입어볼래 이게 또 예쁠 거 같아 또 입어볼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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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킹 끝 위에 거를 딱 걸리고 가야겠어 그치? 역시 아 정말 전형적인 그런 어떤 약간 인간 라포스테 느낌으로 예쁘네 응 약간 블루블루를 해야 되네 선배는 하트 입고 오죽은 거기다가 바지 입어도 되게 예쁘겠다 그러니까 아 예쁘다 뭔가 언니 톤의 오렌지가 확 봤네요 딱 대자마자 이게 다 날지 예쁘다 예쁘다 이게 날 거 같지? 응 응 찰떡 찰떡 하얘야 돼 어? 하얘야 돼 하얘야 돼 껍디 껍짜로 야 너는 몸매가 흐려와 같은 거 아니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있다 벗고만 해도 돼 응 그치? 어때? 네 그치 이거는 현영이라도 엄청 시원하게 있고 이거는 이제 딱 요즘에 흰색이 더 낫다 어째 검정도 많으니까 검정도 많잖아 좀 리형가자 리형 갔다 올게요 바이바이 리형 좋아해 아이구 리형 봐봐 아 이거 귀여워 리형했어요 친구가 걔한테 물려가지고 검정 털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물렸어 비키 엄마가 아이 귀여워 아빠들 안녕 비키? 비키 뭐해요? 비키 동물병원 왔어요? 응 아구 애기 어구 문 닫으셨나? 인덕션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뿌리고 베이킹 소다로 인덕션 주변에 지저분한 거를 정리 요리하고 나면 이렇게 탄 자리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깨끗하게 불려놓고 잠시 후에 I'll be back 물기를 이제 닦아주면 인덕션이 깨끗해집니다 검은 때가 나왔네요 벌써 속이 아주 시원하네 반짝반짝 끝 반짝반짝 깨끗하죠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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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의 마지막 날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일단 오늘 단불 슈퍼엥으로 찐찐 찐찐 이렇게 두 개가 안해 그 안에 제가 오늘 역시 쌩얼인 거에요. 언제나 쌩얼인 거에요. 언제 화장하고 언제나 먹었지? 촬영이 아닌 게서는 메이크업을 안 하는데 촬영이 없대. 뭐 먹고 살지 날치. 여기는 동네에 있는 단골집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카페, 슈퍼, 공원, 스파 같은 게 있으면 좀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에요. 그래서 저 공식어의 변에 제가 화들아 울고 싶은데 진심을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가요. 윤기함과 함께 Excalibu 음료수는 이곳ιά에서 Anybody from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